안녕하세요 코반 캠핑카의 구은혜 과장입니다 오늘은 코반 마스터 690의 안내 영상입니다 코반 마스터 690의 차량 안내 영상에 앞서서 캠핑카를 알아보실 때 가장 많이 주목하셔야 하고 가장 많이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 바로 기업의 연역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캠핑카 저희 제품을 많이 안내해드리면서 저희 코반 캠핑카의 연역에 대해서는 많이 안내해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제품 안내해드리기 전에 앞서서 저희 코반 캠핑카의 다양한 연역들에 대해서 짧게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2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저희 코반 캠핑카는 1999년도 기아 연구원 출신의 창업주로부터 시작되어서 꾸준하게 자동차 관련 부품들과 차체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차량 설계 프로그램인 3D 캐드 캠 그리고 대형 5축 CNC 그리고 3D 스캐너 등의 다양한 설비 도입을 통해서 제품의 품질 향상과 그리고 표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힘쓰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품의 개발 그리고 설계 제작 판매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이 코반 캠핑카의 자체 공정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이 최근에 다양한 이슈들을 통해서 부각이 더 되고 있는데요 기본을 지키면서 늘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거창했나요? 코반 마스터 690은 기상품에서 벗어나서 코반 캠핑카의 제작 노하우가 정말 많이 들어 있는 제품입니다 특별히 이 8가지 항목이 그러한데요 맞춤 제작에는 부품의 수급이 쉽다는 장점이 있고 저희 브랜드만의 색깔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반 마스터 690만의 분위기를 낼 수 있다는 어떤 매력적인 8가지가 있는지 그 부분을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리면서 저와 함께 코반 마스터 690의 매력에 한번 흠뻑 빠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코반 마스터 690 제품은 국내 최초로 2.2m의 광폭 실내를 가지고 있어서 넓은 실내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고 운영하실 때 부담 없이 운전하실 수 있는 딱 좋은 길이의 차량인데요 그래서 고객님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주목을 받고 있는 모델입니다 전장의 길이가 6900 그리고 전폭은 2370 전고는 2930으로 르노 마스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코반 마스터 690 모델은 1열의 스위블 시트를 탑재하시면 총 4인승으로 출고가 가능하고 르노 마스터 순정 시트를 탑재하시면 총 5인승으로 출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3의 디젤 트윈 터보 엔진으로 강력한 힘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수동이라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세미오토를 장착해서 출고하시면 10.1 이상의 고효율 연비로 차량을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로 밀림 방지라던가 차선이탈 보정 장치 그리고 차체 자세 제어 장치 그리고 축풍 역량 보정 장치 등 큰 차들을 운전하실 때 조금 부담을 차체 기능 자체에 들어있는 안전사항들이 보조해주고 있기 때문에 큰 차를 운영하실 때 부담없이 안전하게 주행이 가능하십니다 코바마스터 690의 외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바마스터 690은 르노 마스터를 베이스로 1열은 제거하고 뒤쪽에 캐빈을 올리는 클래스 C타입의 캠핑카입니다 차량의 색상은 블랙 혹은 화이트로 선택이 가능하시고 지금 보시는 차량은 출고 대기를 하고 있는 블랙 색상의 차량입니다 가구 색상은 화이트 브론즈 색상의 차량이 출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트로에서 안내해 드렸듯이 코바마스터는 코바마스터 690만이 가지고 있는 8가지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안내해 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벙커 디자인입니다 진짜 이 앞쪽에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코바마스터 690만이 가지고 있는 8가지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안내해 드렸는데요 코바마스터 690만이 가지고 있는 8가지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안내해 드렸는데요 그리고 내부에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조금 더 빛낼 수 있고 저희 코바마스터 690의 정말 아웃라인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벙커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 옆쪽도 예쁜데요 팀장이 이 앞쪽도 정말 예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쪽도 스위벌 시트를 탑재해서 유럽형이다 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외관 자체가 정말 더 유럽형 캠핑카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들고 이 부분과 측면 부분도 정말 아름답게 빠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앞쪽에서 보시면 확장형 르누워스터 캠핑카에 답게 확장형 사이드 미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사이드 어닝도 4m짜리 사이드 어닝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디머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 LED 바가 장착되어 있고 전동식 프리미엄 패키지 팩을 선택하시면 전동식 도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아크릴 이중창이 아주 큰 사이즈로 제공이 되고요 제가 키가 170 정도 되는데 이쪽에서 봤을 때 사생활 보호가 충분히 되실 정도로 높이가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쪽 침실 쪽은 제 높이 상에서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생활 보호가 충분히 되시는 기능 그리고 윈도우 상에서도 블라인드를 높이 올려서 사생활 보호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오게 되시면 외부 동파 방지를 위해서 탈착식 샤워기가 탑재되어 있고요 외부 서비스 도어가 이쪽에 들어있습니다 사이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짐은 운전석과 보조석에서 양쪽에서 문을 여실 수가 있고 뒤쪽은 점검구입니다 점검구가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는 4m 어닝 펼치셨을 때 고정 브라켓 같이 들어가 있고 220V 12V 소켓 이쪽에 들어가 있고 여기 지금 뒤쪽에 수납구 LED가 켜고 끄실 수 있는 버튼 같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뒤쪽 보여드리고 타인이 내 차를 감지할 수 있고 나도 내 차를 볼 수 있게끔 차폭등 3개씩 각각 넣어드렸고 측면등 3개씩 각각 넣어드렸고 위쪽에 차폭등 넣어드렸고요 뒤쪽으로 오실게요 팀장님 이거 그리고 또 690의 매력이잖아요 보시면 뒤쪽에 범퍼 디자인도 정말 예쁘죠 범커 디자인이랑 범퍼 디자인이랑 너무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도 690이다라는 거를 너무 느낄 수가 있어요 박람회에서 정말 멀리서 보고 뛰어오신 분도 너무 많았어요 예뻐서 그쵸 그래서 690 많이 가지고 있는 홀딱 매력 이 여덟 가지 중에 가장 포인트 되는 부분 범퍼 디자인도 있다 요 말이죠 요게 지금 라인이 S라인 나보다 더 S라인이야 S라인이 너무너무 잘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 690의 범퍼 그리고 범커 디자인은 오직 코반마스터 690에서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맨 위쪽에 보조제동 등 보실 수 있고요 후방 상시 카메라 보실 수 있고 그리고 3면이 이 광폭의 창이에요 보면은 요 가장 큰 창으로 지금 이쪽을 보실 수가 있는데 팀장님 여기서 한번 요렇게 찍어줘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진짜 어디에요 산토리니 너무너무 예쁘죠 개방감이 상당히 넓고 3면이 둘러쳐져 있고 아크릴 이중창 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지금 주차 카메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 등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코암마스터의 특별한 매력 요거 시퀀셜 램프 등 들어가 있죠 요것도 정말 특별한 등입니다 그리고 여기 번호판 등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이쪽으로 차폭등 이쪽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측면 등 반사판 포함한 측면 등 또 아래쪽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쪽에서 보셨던 요 서비스 도어 운전석 쪽에도 들어가 있고요 청수 주입구에 잠금장치 같이 나가고요 그리고 요거 포타포티 네 고정식 변기도 기본입니다 플루 캠프사의 17리터 네 17리터 고정식 변기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고요 150리터 아쿠아 냉장고 벤트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 여기는 외부 인입선 외부 인입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외부 인입선도 같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2열 2열 시트 있는 곳에 측면 창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우리 여기 시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 고객님들께서 요거 리무진 선택이냐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요거 리무진 선택 아니고 기본 커버링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기본 커버링에서 나가는 거고 이게 차량이랑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가구 색상이랑 뭐든지 잘 너무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본 제공되는 저 시트랑 요거 르노가 요거 지금 보셨어요? 요거 자체가 여기가 지금 두께가 제 손으로도 이게 안 돼요 이게 너무나 잘 받쳐주는 거예요 여기를 너무 잘 받쳐주니까 리무진 시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리고 커버링을 하면서 이거를 조금 더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리무진 시트 저리 가라 할 정도인 거죠 그래서 커버링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돼서 나간다 요렇게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고 제가 요게 한번 탑승을 해볼 텐데 요렇게 해서 지금 봤을 때 뱃살 많이 나와요? 뱃살 안 나와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너무 빵이 잘 들어가 있고 여기도 울록불록해서 커버링 하면서 이런 부분을 너무 잘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런 부분을 너무 잘 잡아줘서 오랫동안 운전하실 때 너무 편안한 거죠 이런 부분이 너무 편안하고 편의사항들 업그레이드 했는데 요거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하면서 너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팀에 탑재하면서 뭐 이것저것 좀 예뻐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네 예뻐지긴 했어요 워낙에 이제 르노사가 신경 많이 썼고 이쪽에 수납이 워낙에 많이 잘 되어 있다는 거는 고객님들이 워낙에 아셨는데 요런 조미조미한 것들이 바뀌면서 예쁜 점이 조금 더 더해졌다 그러면서 이제 코어마스터 690이랑 조금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렇게 해서 압렬 시트까지 보여드렸습니다 팀장님 여기 앞쪽에 한번 싹 이렇게 찍어주세요 보시면은 이분은 내비게이션을 2채널 블랙박스를 옵션 선택하셨는데 2채널 블랙박스 선택하게 되시면은 요거 지금 장착이 되고 지금 보시는 이쪽 모니터 같은 경우는 주행 상시 카메라를 통해서 요기서 지금 상시 카메라가 모니터로 적용이 되시는 거예요 뒤쪽에 있는 상황을 요거 모니터로 상시로 보시면서 주행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뒷쪽 요렇게 싹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코어마스터 690의 내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 쪽 스텝 제공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어마스터 690만이 즐기실 수 있는 전용 스텝 제공이 되고 있고 입구 쪽에 들어가게 되시면 요거 말씀드려야죠 방충망 당연히 제공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전자식 출입문도 아까 안내 드렸었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신발장 겸 우산도 넣으실 수 있고 각종 여러가지 장치 외부에서 사용하는 용기를 넣으실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고요 요렇게 해서 신발도 넣으실 수 있는데 고객님 출고 차량이라서 저는 넣지 않고 사이즈만 가늠해서 보시라고 요렇게 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문을 넣고 스텝을 닫고 저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서 보시면 조명 1번 버튼입니다 조명 1번 고정식 침대와 입구 쪽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이 조명은 각자 위치에서 요렇게 따로 끄실 수 있도록 전원 컨트롤 전원 장치 외에 버튼이 또 따로 위치해 있습니다 생각해주시면 되겠고 조명 2번입니다 우물형 천장처럼 네 정말 예쁘죠 네 그리고 화장실 버튼은 화장실에 전원을 키실 수가 있고요 인버터, 물펌프, TV, 오디오, 어닝 등과 지머를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메인 전원인가 장치가 이쪽에 있다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디오는 저희가 소니 오디오를 사용하고 있고 포채널 파이오니아 스피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포채널이라는 거는 파이오니아 스피커가 앞쪽에 두 군데 지금 보이시는 고정식 침대 쪽에 두 군데 해서 총 4개가 들어간다 그래서 서라운드로 즐기실 수가 있고요 이 서라운드 스피커는 TV에서 나오는 소리를 또 여기 스피커 쪽에서도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봤는데 정말 소리가 좋더라고요 울림도 있고 그래서 내부에서 노래를 들을 때 혹은 블루투스로 연결할 때 혹은 TV나 영화를 볼 때 정말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캠핑카 내부에서 정말 AV 시스템을 정말 잘 즐기실 수가 있고 그리고 코반마스터 690에 한 가지 특별한 매력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2열 3점씩 벨트입니다 국내 최초로 도입되어 있는 확장형 르노마스터의 2열 3점씩 벨트 때문에 앉아가시는 동생석 분들의 동행인 분들의 안전을 정말 책임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앉아가시는 그 규격 제가 그때 박람회 때 한번 팀장님이랑 앉아서 한번 안내해 드렸었는데 두 분이 앉아가시기에도 폭도 정말 넓고 이 앉아가시는 좌석도 그렇고 이 등받이 각도도 이 부분은 앉아본 사람만이 안다라고 하시는데 어? 이거 되게 딱딱해 보이는데 괜찮네? 이런 부분 정말 전시장에서 많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벨트 길이도 정말 넉넉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채워서 가시는 동안 불편하지 않게 피곤하지 않게 가실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2점씩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 피로도도 더하고 불안할 수도 있는데 아이랑 앉아서도 마찬가지고 혹시 사랑하는 누군가와 갈 때도 마찬가지고 3점씩 벨트 덕분에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코반마스터 690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 두 가지가 여기에 모두 숨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화장실 바닥이 그러하고 두 번째는 이 위쪽 조명이 그러합니다 이쪽 한번 이렇게 봐주시겠어요? 이쪽 한번 보시면 이 은은한 조명이 기성 제품과는 다르게 코반마스터 브랜드의 매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저희가 제작한 메이드 인 코반 이 제품이 있는데 너무너무너무 예쁘고 은은해서 저는 자꾸자꾸 화장실에 들어오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코반마스터 690의 또 하나의 가지고 있는 매력 바로 이 화장실 바닥인데요 화장실 바닥은 코반마스터 690에 맞는 제품을 저희가 직접 제작해서 이렇게 넣게 되었는데요 욕조에 있는 물빠짐이 원하다 한 이 부분을 적용을 했는데요 여기와 지금 이쪽 제품 코안 캠핑카가 얼마나 다양한 기술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체 제작을 했다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17리터 플루캠프사의 변기 고정식 변기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자꾸 앉아보라고 하더라고요 돌려서 이렇게 앉아도 저는 무릎이 닫지는 않는데 이렇게 앉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진짜 변비 있는 날에 이렇게 앉아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이것도 너무 좋다 너무 화장실 잘 못 갈 땐 이것도 너무 좋네 이것도 좋고 이거 좀 부족한데 하면 이것도 좋네요 기능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런 기능이 있었어? 이 3D 설계에 의한 이런 기능이 있었구나 아주 좋네요 그러네요 좋게 뿌리를 하네 아이들이 쓰기에도 좋다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하시네요 네 그렇고요 샤워기로 이렇게 하셔도 공간감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넓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영상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이 앞쪽 일렬 회전 시트 부분을 제가 지금 한번 회전시켜 보려고 하는데요 유럽식 스위블 시트가 가장 잘 적용되어 있는 확장형 르노마스터 코암마스터 690 모델의 일렬 회전 시트 부분 제가 스위블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들도 쉽게 한번 스위블 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테이블을 벽 쪽으로 밀어 주신 다음에 보조석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도를 앞으로 조정하신 다음에 앞쪽으로 밀어 주시면서 회전 네발을 살짝 돌려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회전 네발을 돌려주신 상태에서 원하시는 이 각도로 놓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원하시는 각도로 놓고 농타각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 이 정도 앞으로 좀 와야겠죠 이 정도 각도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회전 이 정도 해서 고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 해보겠습니다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로 내려오지 않으세요 얘도 등받이 나쁘지 않으면 해야겠다 집어넣고 가면서 화강이 집어넣고 가시네요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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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조정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한 번 앉아볼까요 네 그리고 테이블 위치로 하시는데 코반마스터 690의 스위버시트의 가장 큰 최저 장점은 다리 공간도 부족하지 않고 이쪽 개방감도 부족하지 않고 그래서 여럿이 가장 잘 둘러앉을 수 있는 모델이 아닌가 털계가 정말 잘 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진짜 갖고 싶은 차량이 아닌가 이 회전 시트가 주는 장점이 르노마스터가 틸팅 뒤로 젖혀지는 기능이 안 돼서 주행하실 때 불편감이 있었는데 회전 시트를 적용하면서 주행하실 때 틸팅 기능이 조금 더 추가되다 보니까 많은 오너스 고객님들이 그 부분을 조금 더 편해하셨습니다 그런 추가된 장점이 또 있어서 그 부분도 너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는 것도 함께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침대로 완벽하게 변환되는 모습은 저희 채널에도 이미 공개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암마스터 690의 출고 현장을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출고 현장은 저도 늘 설레는데요 코암마스터 690은 내부의 광폭으로 6m급에서는 나올 수 없는 효율적인 내부 공간에 대한 장점과 그리고 이 아름다움 그리고 가격에 대한 장점으로 많은 고객님들의 사랑 그리고 주목을 받고 있는 모델입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후반 캠핑카에서 생각하는 기업 모토 보이지는 않지만 지켜져야 하는 부분 그리고 기술 노하우 레드아크와 HPM 가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임에 분명한데요 영상을 보시는 모든 고객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지 못했던 다양한 정보들은 저희 채널의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추가적인 정보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반 캠핑카의 완성된 차량들은 저희 코반 캠핑카의 직영 전시장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코반 캠핑카의 직영 전시장으로 오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